안녕 찌빠 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고갈래 오실시간에 클까 말까 고민을 백만번 했다가 시청자분들께 주제 추천을 받으려고 오실시간에 이렇게 왔어요 우리서 그러니까 먹을거 다 먹고 나서 사장한테 환불해달라 항의하는 진상국에 말씀하시는거죠? 그쵸 범죄행이네요 듣고보니 그 주제는 좀 죄송합니다 오 혹시 보미엄 님도 추천해주실 주제 있으신가요? 저..저기 보미엄이 일부러 양말 놓고 환불해달라고 따지는것도 범죄행이 아닌가요? 또 생각나셨다니요 새로운 주제인가요? 괜찮으면 이걸로 해야지 아 생각났다 저..저기 혹시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고개 환불사건의 주인공이 보미엄님 아니신가요? 가오님 들으셨죠? 대화 내용 캡쳐해서 경찰서에 제보해주세요 드디어 진상국에 긴 척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을 잡았네요 그러게요 하하 그나저나 가오님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원님 왔어요 그냥 심심해서 치는건데 증정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중학생이요? 아하하하 효원님이 제 나이를 잘못하고 계셨군요 저는 중학생이 아니라 10인 여인데요 저..저기 효원님 저보다 언니이신것 같은데 자꾸 선배님이라 부르시니 제가 조금 부담스럽구요 그리고 저 11살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실력은 아니라고 말한적 없구요 실명상이나 Q&A할때도 이미 다 밝혔는데요 효원님은 제 영상도 다세히 안보시고 실명상도 안읽으셔서 생긴 일이에요 저기 효원님 혹시 넷범별이라고 모르세요? 특히 이런 애깨기에서 지켜야되는 예의가 있는데 반모 사이가 아니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써주셔야 해요 저희는 반모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 제가 효원님보다 어리다는걸 처음부터 아셨어도 저에게 반말을 쓸 수 없으시구요 저도 효원님에게 언니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제가 차단시켜드릴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에휴 엘지큐님 왜요? 무슨 일인데요? 싸운다구요?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거죠? 아 근데 팬방이 와서 맘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반모하고 싶고 또 아는 반모자 만나면 반말하는거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무래도 팬방 규칙을 바꿔야겠네요 네? 앞으로 팬방에서 서로 반모를 하거나 아는 반모자 만나면 잠깐 반말로 인사하는거 허용합니다 한마디로 침묵 가능입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존댓말을 대화해주세요 그렇다고 반말 쓴거에 대해서 경고는 없습니다 또 바꿀사항 없을까요? 사람들이 주로 뭐 때문에 경고를 받나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중요하지요 아! 그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홍보와 링크는 가능한걸로 바꿀게요 꼭! 본인 유튜브랑 홍보 가능한걸로 네! 이제 홍보 가능하십니다 많이많이 알리셔서 유튜브 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분들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요 그럼 전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